4월달 보험료가 아무리 인상이 돼도 서둘러 가입하지 마세요 꼼꼼히 알아보고 구머님 보험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아침 신나게 또 기분좋게 회사에 출근중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구독자 조회수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갑자기 많은 사랑을 주셔서 뭔들밖에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더더욱 열심히 뛰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은 보험가입 하신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보험가입을 저한테 문의주신 분들이 보험이 없으신 분들 사회초년생이거나 그럼 그런 분들은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죠 근데 40대에서 60대 사이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고 있거든요 보험한기인 저 기존에 보험이 정말 많이 가입되었는데 이거 리모델링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기존에 가입된 보험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증권보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담보 불필요한 담보라고 하면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고 수정을 통해서 보험료는 거품을 짝짝 줄이죠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확률적으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아니면 수술비 쪽 위주로 많이 넣어드려요 물론 상해 우유장이나 질병 우유장에도 넣어드리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분이 나중에 암이 걸릴지, 뇌혈관이 걸릴지, 심장질환이 걸릴지 아니면 사고를 위해서 후유장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저는 신도 아니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통계체에 의해서 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걸리고요 33%다 보니까 3명 중 1명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뇌질환이에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걸 두 개 합쳐서 이대질환이라고 하는데 거의 22%죠 그러면 암 33%랑 뇌질환 신단질 합쳐서 거의 55%예요 그러면은 저의 영상을 보신 고기님과 저와 둘 중에 한 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 3대질환이요 많이 서글프죠 그런데 그래서 3대질환 진단금을 많이 두 개 넣긴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설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300 정도 아니 250 정도 급여를 받아요 근데 보험료가 막 50만원, 60만원 납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죠 기존에 있던 담보를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감액이나 아니면 삭제나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여태까지 불입했던 보험료가 뭐 3년치, 5년치, 7년치 납입했던 보니까 되게 아까워해요 아까운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돌려 못 받잖아요 거기서 받았자 뭐 10%, 20%밖에 못 받으니까 종심보험이야 환급률이 높다 보니까 뭐 30, 40% 받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15년, 20년, 30년 납입인 사람들은 5년 납입했으면 25년 더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더 큰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험료 안 걸리면 질병이든 상호든 보험금 청구할 때 그런 보험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다치고 아프고 그래야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정말 땡큐지만 보험은 로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유장함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암보험 뭐 몇 억씩 가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뇌질환, 심장질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본인이 그 병 걸리고 싶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인생 하나뿐인 인생에 그런 거 걸려가지고 나중에 항암치료 받고 고생하고 싶으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물론 나중에 다치고 아프면 장려 속에 있는 증권 먼저 쳐다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험도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준비하셔야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험은 내 급여의 한 10% 이내로 저렴하게 가입을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말도 안 되기만 50만원, 60만원 가입하시고 보험은 또 단기적으로 3년, 5년짜리 접근 상품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초장기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을 가지고 꾸준히 그 부담되는 금액으로 유지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래서 정말 안 걸리면은 무용지물인 이 보험 상품 그렇게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작년에 무용지 100%형 없어질 때 그리고 DB손해보험, 3022플랜, 혹은 두주기 수수비보험, KB손해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에서 절판을 많이 했어요 절판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서둘러서 정말 급하게 정말 저한테 상담하고 5분 만에 가입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마일날 전화와서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거의 안 봐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을 하죠 안보험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그분들 나중에 되면 유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유지한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거의 다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급해서 급한 마음에 내용 보지도 않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3개월, 5개월, 1년 지나니까 보험료가 부담이 돼 왜냐? 암에 대해서 뇌질환, 심장, 수술에 대해서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한 부담이 스러우니까 그 부분 가지고 다른 설계사한테 증건부석을 의뢰하는데 최소한의 최대의 피해를 막고자 그렇게 리모델을 하면 좋은데 거의 뭐 삭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삭제가 아니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납입했는데 그 19년치만 납입하면 되는데 또 새로 가입하면 아무래도 20년 또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병력이 있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러 명대에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가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실손보험만 있어도요 아무래도 좀 병원비에 80%, 90%까지 보장받잖아요 예전에 100% 가입자면 본인부담이 없겠지만 90%, 80% 또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환자부담금이 좀 커질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 겨울 1, 2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병원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환자부담금이 생기면 그 부분들은 수술비보험을 가입을 해서 환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암진단금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내가 만약에 억대 연봉복을 더 많으면 몇 억씩 넣으면 좋겠죠 하지만 보험은 로또가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만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 또한 물론 다른 분들보다 수입이 좀 더 많이 벌곤 하지만 저도 보험 그렇게 많이 유지를 안 해요 저 보험한다고 뭐 몇백만 원 남필 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랑 우리 가족들, 우리 5인 가족 해봤자 거의 뭐 70만 원 되려나? 네 그렇게 보험료 7,80만 원 될 거예요 그 정도 많이 안 해요 7,8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자녀 3명 해봤자 한 명당 뭐 6,7만 원 하면 3명당 20만 원 그러면은 우리 2명 거의 제가 또 종신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사망보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합치면 그렇게까지 또 10만 원 또 저축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7,80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제가 뭐 몇백만 원 납입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니까 최소 보험료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보험료 인상, 예정 이후 인하에 인해서 보험료 인상 또한 보장이 뭐 출소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저 또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서둘러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꼼꼼히 비교를 통해서 아직 2주간 시간이 남았잖아요 꼼꼼히 비교를 통해서 예전에는 지인, 치인처, 보험석회사 말만 믿고 공부도 안하고 그냥 무척대고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CI보험 갱신 현상품 말도 안 되게 가입을 했고 적립보험료 많이 넣어서 정말 눈탱이 맞고 나중에 후회하고 해지하고 지인이나 치인처 어떻게 가족이 그렇게 판매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뒤로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담배도 한참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꼼꼼히 인터넷, 인터넷이나 블로그, 카페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서 심어 한 장 저렴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보험 시작이 돼서 트렌드도 바뀌다 보니까 보험 계약자분들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요 아무리 바빠다 할지라도 보험석회사 말만 믿지 마시고 보험 배달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한 두세 명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 그리고 그 설계사의 철학,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끝까지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입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4월달에 보험료 인상, 그리고 보장이 취소가 됐다고 할지라도 서두러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직 2주가 남으니까 꼼꼼히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일단은 끝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믿어주시고요 항상 보험망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그리고 보험석회사가 아니고 가입, 정말 가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제가 친인척들, 제 가족이 가입한다는 그런 입장 하에 제가 열심히 정말 눈등이 안 치고 저렴하고 보장 좋게 제가 설계를 했을 것을 약속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